네, 안녕하세요. 김수연입니다.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레모나의 모델이 되어서 참 기쁘고요.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지켜봐 주십시오. 네, 먹기도 간편하고 별에서 온 그대 촬영 때처럼 바쁠 때 챙겨 먹으면 피로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들었습니다. 레모나의 30억 포 판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저도 함께한 레모나의 새 제품이 나온다고 하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앞으로 배우로서 또 레모나 모델로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